대한민국 부산 용호동에 있는 동명불원입니다. 우리는 동명불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초거의 길입니다. 예전의 직장이 요 앞에 있습니다. 초거의 길입니다. 초거의 길입니다. 초거의 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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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공 아이가? 하하하하 대한민국 개인 납세왕 납세도 철저히 잘하셨네 진의 호국사도 만들었단다 부산의 금년사도 만들고 동명대학교 강석진 학생님이 만든 학교 아직도 벚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 벚꽃이네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